빼내려면 돈이 필요한 건가? 케이트의 생각 계약되어 있나봐 근데 관중도 없잖아 다 죽여가지고 당연히. 내 뒷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. 이제 정렬해 그리고 여기, 이거 마지막 싸움의 장소 풀어주는 것 같은데? 풀어주는 거지 케이트 어벨레이벌, 이제 떴다. 두 개만 따고 얘는 다시 갈 거 뭐야 샷 건들고 나이잖아 두 개만 따고 케이트는 바로 보낼 거예요 여기서 그러고나 바로 가져가고 거기 따고 그러면 되겠다. 그러면 유니큰 방망이까지 모으면 다 모았네 근데 확실히 이번 작에 근접 무기가 많이 없긴 없네요 여기서 근처잖아 코믹스가 바로 옆이야 여기 뒤로 돌아서 뒷골목 어디로 올라가 너 내가 못 올라가서 사는 줄 에이씨 여기 어딘데 어? 둘 쑤시고 다닌다 둘 쑤시고 다녀가지고 저걸목 관통해야 되나? 어 여긴 또 빨리 히든 그냥 히든 만화책으로 이동하는 게 빠르겠다 됐어 로딩하면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니들이 내 맘을 알아? 자 여기 처음 꺼 열고 자 여기 처음 꺼 열고 아 여긴 처음 꺼 열고 바로 여기 있죠? 아 여기 처음 꺼 열고 그리고, 야 에이 응? 열어 제가 9년 동안, 카라밴의 책을 구입했을 때 카라밴의 책을 구입했을 때 제가 바비핀에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? 뭐해? 에이 뭐 필요하니? 확인해 바비핀에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? 에이 사람 가지가지 하네 자, 한 개 열어 불어먹기만 해 아주 난 바비핀에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? 해적 자, 두 개 뭐죠? 살살 살아있어 그 다음에 여기지? 자마이카 어쩌고 저쩌고 자마이카 플레이 버스커 그 빠다가 200 넘어가는 그때 10면대 때 200면쉬었잖아 그게 진짜 센 거예요. 지금 들면 더 셀걸? 왜냐면 퍽을 계속 찍으니까 최종적으로는 300 넘어갈 것 같은데 버스컷봤다는 지금 줍는 베이스볼 빠다는 그냥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날라가는 게 어느 집이었더라? 저 집이었더라 저 집이었더라 쟤 왜 절로 가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아주아아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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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아당거 걸렸어 애들 몰려올텐데 내가 이래서 종료를 안 데리고다녀 짜증나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싫어 동료 자체가 아 진짜 많다 여기 좀비 아 저 프렉 밟았어 세 명이 나왔네 어 아이씨 리전더리까지 오네 뒤엔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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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전더리 오지 어 아직 안오지 에이피를 모아야 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안된다 아 아 리전더리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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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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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장 아 케이트 진짜 바로 버려버릴거야 문만 따고 고울 진짜 많네 여기 근데 한 2, 30마리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놈이 일어나면 또 다 일어나요 소리 듣고 원래 은신캐릭은 동료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예전에 스카이림 때부터 항상 그랬어 누베 갔을 때도 그렇고 폴아웃 때도 그렇고 쓰리 때도 그렇고 의신캐릭은 혼자 다녀야 돼 혼자 맨날 길막하고 애드되고 생활화가 돼 있어 가지고 애들이 이쪽에서 저장 한번 하고 저 바로 앞에 저 빌딩이거든 저기 건너편에 있는 내가 이렇게 가도 얘가 다 걸려 웬만하면 히든으로 가자 굴 잡는다고 뭐 좋은게 있다구 굴 잡는다고 뭐 좋은게 있다구 굴 잡는다고 뭐 좋은게 있다구 어휴 너 앞으로 왔어 이씨 아아 진짜 다 달고 왔어 또 이씨 아 짜증나 버프 안 할라 그랬는데 버프를 크게 만드시네 아주 어 밀렸어 아이씨 아 죽었다 이거 뭐야 뭐야 버그야 뭐야 아 바츠도 자꾸 버그나고 버그라기보다는 공격이 캔슬된거죠 막 방어 해 가지고 자 뭐 또 안와? 왔네 범위다님 생각해 고맙습니다 어? 방심했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내가 곧 자다니야 고맙다 이런 이벤트도 필요해 심심할때 너무 앉아만 다녔더니 너무 앉아만 다녔어 화이팅님 고맙습니다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아주 좋다 근데 아무도 안와 내가 싹 몰아 몰아 해갖고 해갖고 올까? 여기 있는 구울도 전부다 수십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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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 아 어 어 살려주시오 방심했소 아 왜 또 거스티가 있지 헤드됐네 아 헤드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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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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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처리 완료 정 아 아 아 리전들이는 없었나요 좀비중에 리전들은 내가 한 명 본 것 같은데 없었나 아 케이트 진짜 씨 이 안에서 죽은 애도 있어 이젠 없겠지 시끄러시끄러시끄러 시끄러시끄러 입 다물러 시끄러시끄러 이것만 열면 넌 끝이야 나하고 내려와 야 야 야 뭐해 어디갔어 아 아 아 비켜 내려와 내려와 하아 아 에이 에이 아 에이 아 음, 헤이, 잠시만요? 아 잠깐만, 안에 또 있을지 몰라 보내려다 말았다 지금 안에 또 있으면 어떻게 그 상자 뭐 꺼내야지 또 받고 이런거면 안되잖아요 홀리샤이트 뭐 독일 출신이신가? 발음이 약간 홀리샛이 아니고 홀리샤아이트 뭐야 이게 레이저라이플 책같은 건 없나 이게 와아, 여기 막간다, 여기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아이디 카드가 필요하네 좀 이상한거 줬어 뛰어가보죠 싫어 죽기 싫어 아이디 카드 어 마스터야 또 이거 저기 안에 있을거같은데 따봐라 한번 딸수있나보죠 바로 불어먹겠지 헤이 아 잠깐만 얘꺼 다 뺏었어 미안하다 모르고 다 뺏었어 너 뭘 뺏었지 얘한테서 옷도 뺏었나 무기 뺏었나 자 빻다 안아주고요 총은 안 뺏은거 같애 원래 총은 없었나봐 헤이 차권은 원래 들고다니는건가봐 존나 불어먹는다 졸나 세개 불어먹고 네개 불어먹고 다섯개 야 이 개잇 야 이 개잇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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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선택할 수 없을든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 여섯개 잠시만 일곱개 일곱개 여덟개 여덟개 야 여덟개만에 땄어 아 야 여덟개만에 땄어 아 진짜 야 야 이겼다 여기 열쇠있네 여기 열쇠있네 여기 열쇠있네 한개 한개 익스포트 따면서 두개 두개만에 땄네 그래도 두개만에 땄네 그래도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가 필요한데 여긴 아이디 카드가 없네 여기 총 쏘면 난리나겠다 뭐지 터미널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몇개 남았지? 골드 디프 핸드 파일 다 그 여섯개 남았네 몇개 남았지? 디프 디프 디프가 한개 그러면 골드 이거 아니죠? 파일 아니고 핸드 핸드 가 가 가 가 거기 서있어 뒤 엎 다시 벅 이었 섭 공격 두개가 다 시야에 들어왔야돼 아 두개가 다 시야에 들어와야돼 아 또 다음 놈이 안 들어오네 네